김용진, 왼쪽부터 시계방향, 벤, 정세훈 슬래시 사진 등호 부루의 명곡, 스타뉴스 가수 김용진과 정세훈, 벤 등 실려파 가수들이 부루의 명곡께서 노래 대결을 벌인다. 23일 방송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신관공개홀에서 진행된 KBS 이 TV 음악 예능 프로그램 부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. 이하 부루의 명곡 최양숙 편의 녹화를 마쳤다. 김용진은 올해 초 부루의 명곡 2018 기대주 특집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다. 부루의 명곡이 낳은 스타인 황치열, 문명진, 정동아, 민호혁 등을 잇는 실력파로 손꼽히고 있다. 최근에는 mbc 음악 예능 프로그램 미스테리 음악수 본명가왕의 새 가왕으로 등극한 액자 속 사진 속의 그 왕밤방 X4분의 정체로 김용진이 거론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. 싱어송라이터로 활약 중인 정세운도 지난 9월 첫 출연의 인상적인 무대로 시청자들과 판정단에게 감동을 안겨 기대를 모으고 있다. 히트곡 열애 중으로 큰 사랑을 파은 밴은 하은과 듀엣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. 영진은 어머니와 함께 무대에 올라 훈훈한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. 이 밖의 뮤지컬 1446분팀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가 출연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계획이다. 다음 달 중 방송